차가운 너의 그 한마디가 나의 맘에 닿게 했을 땐 정말로 박정석이 천리... 나도 모르는 촉촉한 이슬방울 어디서 떨게 자꾸만 맺히는지 나도 모르죠 그냥 내가 많이 아픈 것만 알아요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싸늘하죠 이 식구들이었다 라는 거...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붙잡을지 나도 모르겠잖아 어떻게 난 어떻게 하죠 나나나나나 유리창에도 내 눈이에도 이슬 맺혔네 아멘